변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언제 그 오만방자한 인두겁을 벗을 거냐? 뭐 제 가면이요 알겠어요 내일부터는 좀 욕을 욕 나오는 일이 있으면 욕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방송 키자마자 야 이 시발새끼들아 나 왔다 이 병신 개새끼들아 반갑다 미친년들아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미친또라이 새끼지 그게 하라면 하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제 예 이거지 이거지 아 나 좋아했는데 다해한테 뭘 입에 챙겨주면서 구는 거라고 해서 그거 믿고 다해가 철없다 생각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게 제일 충격이었음 형님 난 욕 안하는 형이 더 좋아 감사합니다 이기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니 왜 욕을 하고 미친 악독하게 구는 걸 좋아하지 팬까지 감사합니다 더 심한 거죠 실망이 컷을 밴들 대가리 깨질 수 있게 준비한 컨텐츠 스포 좀 해줘 어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혼자 솔방으로 솔직히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컨텐츠가 나오겠어요 기존에 하던 코웃도 하고 약발방도 하고 뭐 코트의 시선도 하고 근데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는 할 거예요 예 일간 베스트에 코트 묻히지 마라 네 일단 하던 거 좀 하다가 좀 괜찮은 컨텐츠 생각이 나면은 그렇게 해볼게요 네 코카인 리액션 몇 개인가요? 코카인은 저는 솔직히 그 하.. 사실은 내가 많이 늙었구나 나이를 존나 처먹었구나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이해도도 없고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방송인으로서 좀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걸 하지? 이게 뭐가 재밌지? 이러면서 혐오스러운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뭐였지? 제로투? 제로투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와 요즘 세대들 참 병신같다 이런 걸 왜 하는 거야? 네 그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한 거지 내가 재밌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거 자체가 예 그랬었던 거 같아요 어 제로투 뭐 예 코카인 저 노래부터가 뭔가 존나 억울하들고 제 감성이 아니라서 역시 떼어놓을 수 없는 형제답습니다 형님 음 음 죄송한데 제가 좀 음랑에 땀이 땀이 차서 그러는데 반바지로 좀 갈아입어도 될까요? 예 반바지로 좀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형 그 바지 좀 갖다 줄래? 음 음랑에 땀이 너무 차네요 오늘 긴 바지를 입었더니 예 죄송합니다 예 음 음 몇 년 전만해도 시떡이다 오타쿠다 하는 걸 유행이라고 처하고 있는 게 진짜 해드린 말이 없습니다 네 네 따로 컨텐츠 준비된 거 없으면 비행기 눈이랑 주먹으면 다 어때 어어 그러면 대덕 상관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기 파란 바지 주면 안 되냐? 파란 바지? 나 이거 이제 이 바지 좀 갖다 버리고 싶다 이제 어 파란 바지 좀 줘라 내가 새로 산 그 반바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갖다 드릴게요 와 근데 커피 거의 다 마셨다 나 잠 못 잔다 이제 10 아 선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기만하고 매니저라고 속이고 동거하고 무면허로 놀러 댕기면 어떤 가분이냐 바지 좀 닦아주고 도 좀 닦아주라 그때는 뭔가 이제 좀 얘네들은 내 이런 모습 모르겠지 그래서 좀 즐겼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무면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다 까발려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 그래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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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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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그래 야 물 틀고 하면 마이크 소리 들어가니까 다음에 어 니네 배는 안 고프냐? 이 거짓 배고픔에 속기 싫습니다 지랄하네 바지 두 개 샀습니다 하 예 하 하 하 하 하 어 채팅창에서 그 예 한 글자 도배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돼지 세기 이제 발을 내렸으니까 얘기할게 옛날에 방송 쓰고 자만쳐 자고 밤새 놀러쳐 다니고 공지로 띡 좀 쉬겠습니다 개 역겨웠다 네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취미도 건전한 취미가 생겼기 때문에 네 바지가 나 있는데 힘들어하는 신음 내는 거 보니 진짜 개돼지 세기가 따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리 조금 할게요 이제 한 글자 도배 하시면 좀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근데 코트가 인복은 좋나보네 온갖 쓰레기 잤다 해도 안 떠나는 랄프 있으니깐 랄프한테 잘해라 뒤에서 랄프 욕은 진짜 하지마라 제가 랄프한테 굉장히 좀 감동받았어요 지금 랄프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랄프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감동받았던 그 적이 있었는데 어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랄프한테 언제 감동받았었냐면은 그 폰을 차에다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안드로이드 옷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네 전화가 이제 랄프가 이제 커피를 사러 갔어요 저는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랄프한테 랄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커피 뭐 좀 사라 이렇게 밖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이제 블루투스로 차에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화 오면 전화 온 사람 그 이름 뜨잖아요 수신자 전화가 뜨는데 거기에 어 우리 형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 우리 형 딱 그게 돼 있으니까 뭔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구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도 랄프 이름을 전화기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운명공동체 예 운명공동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랄프랑은 제가 처음에 얘기도 했어요 우리 10년 이상 보고 가자 라고 얘기해서 예 그랬습니다 예 저희끼리 물고 빨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좋아 보이지 않겠지만 참 고맙죠 랄프한테 너무 고맙고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훈훈하냐고요 휴방은 없겠죠 그렇죠 또 휴방하는 건 아니겠죠 내일 약발방 고흡하는 거 맞죠 코트형 또 휴방하는 거 아니죠 네 죽지 이랄들하네 정꼬롱냐 네 류크님 감사합니다 두처럼 다 그냥 둘이 키스나갈겨 음 아니요 월급 150 아닙니다 예 저 애가 월급 150을 주면 저를 제가 때려주길 새끼죠 예 그런 세기가 마우스 배터리 충전 안 했다고 그렇게 꿈을 줘? 조만간 심박수 충전 안 했다고 개잔 소리 할 거면서 운명공동체는 조심하 아 근데 이제 실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면은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예 랄프가 그래도 매니저들 중에서는 진짜 평판이 좋았죠 예 날프는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날프 월급 360 이상이요 360 이상은 아니죠 네 제가 그렇게 줄 여력도 안 되고요 예 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괜히 얘기했나 이거 또 얘기하면 또 얼마 할 거다 얼마 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좀 하 네 와 뭐 700만원 400만원 하 진짜 많이 해주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닉네임 유서 쓰는 중님 형님 제가 엄마한테 무면허 운전에 코인 사기꾼의 패드리퍼 방송 보는 중이랬더니 세상에 그런 새끼가 어딨냐는데요 어머니께서 너 뭐하냐 문 열었는데 어 나 무면허 코인충 성매매 사기꾼 뭐 사기꾼 패드리퍼 쓰레기 방송 보는데 야 세상에 그런 새끼가 어딨어 그랬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 제가 낯짝이 두껍네요 예 미안합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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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머니한테는 패드립 참아 흠 음 아니 아니 어디 어머니한테 패드립 치겠습니까? 시청자 어머니한테 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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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비글즈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피해가요 예 언급 안하겠습니다 네 흠 흠 흠 흠 대단해요 별풍선이 최고야 진짜 다 복귀하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시 산 사실인데 제가 그걸 또 느꼈어요 제가 흠 너무 자존감이 충만하고 자의식가앵이 진짜 심했을때는 방송 안하 Dook 있어요 저게 또 잘 먹고 잘 사도 한국이었던 평생 쓰고 벌 돈 다 벌어놨는데 방송 안 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아 방송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염치 불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방송 다시 하게 된 거죠 주제 파악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 감사합니다 뽀얀님 뽀얀님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방송에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소중함을 느꼈다?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 주식 투자 이런 건 절대 안 했어요 애들이랑 좀 그런 의논은 했어요 형이 이렇게 맨날 매달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줄줄 세는데 어떻게 좀 재테크 한번 해볼까? 이러면서 코인 한번 해볼까? 주식 한번 해볼까?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족도 모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명현만이랑 스파링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정신 좀 차릴 명분으로 그냥 한 대 쳐맞으면 그냥 바로 즉사할 듯 그분 영철인가? 나는 솔로에 나오신 분 그분이랑 명현만 씨랑 이렇게 붙는다고 제가 그분 소식은 접했는데 나는 솔로라는 건 못 봤거든요 사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욕을 먹지? 이러면서 그냥 요약된 것만 좀 보고 그 이번에 좀비트립 유튜브 보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요거 좀비트립 봤는데 와 왠지 뭔가 나보는 것 같아 약간 진짜로 어 왠지 와 어 그게 약간 날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약간 반변교사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영철님이 훨씬 더 저보다 깨끗하신 분이죠 왜냐하면은 뭐 약간 보는 시청자들한테 비호감 짓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참 사람이 저길 해야겠다 한 번 한 말은 좀 지키고 좀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예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어 좀비트립 존나 웃기던데요 그 인천 뭐 싸움 잘한다 근데 확실히 이 싸움 그 격투기 선수랑 길거리 파이터랑은 이 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예 괴가 달라 그냥 진짜로 그래서 그분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할지라도 예 프로랑 너무 그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고 그 경기력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문호 형님 맞아요 예 제가 예전에 뭐 그런 망발을 했었죠 론다로우지쯤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제가 질 것 같아요 론다로우지랑 싸우면은 제가 피떡이 되겠죠 예 예 예 예 또 할까봐 그러니까 방송 방구석에서 방송을 하다보면은 약간 이제 진짜 너무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살게 된다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예 예전엔 제가 무슨 말까지 썼냐면 유튜브 할 때였을 거예요 그냥 너무 큰 곰 말고 예 그냥 이제 어른 곰 말고 어른이 되어가는 한 3, 4년 된 그런 곰은 내가 이길 수 있다 표범 정도는 내가 그래도 벽돌 하나면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진짜 찐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조병신 같은 소리였죠 예 벽돌 하나면은 보도블럭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은 벽돌이 약간 지그재그로 생겼잖아요 그 벽돌 하나면은 나는 웬만해선 사자까지는 못 이기고 호랑이 못 이긴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 기준을 말씀드렸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얼마나 비호감이었을까요 족돼지 새끼가 팔다리 얇아가지고 뱃돼지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과부 거미 그 자체 과부 거미 그 자체인데 예 표범이 온다? 잡아서 그냥 대가리 후려 치면 돼 그거를 못한다는 거는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핏불 달려올 때 타이밍 맞춰서 얼굴 발로 그냥 사커킥 한번 후려 갈기면 절대 못 잡아 이러면서 찐텐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걸 많이 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어 핏불은 할만해 진짜 아니야 예 발이 안 올라가지 아니 그냥 아 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오래 하다보면 자기 세상에 갇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송 치면서 누구 만났다 이런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비제이한테 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똥도 겨우 닦는데 핏불 타이밍이 뭐 죄송합니다 코트형 빌런 퇴치로 출연해서 명현만 아저씨랑 스파린 찍는 거 어때 명현만 아저씨 이메일에 보내면 된 언제든지 받아줌 아뇨 예 명현만 씨도 걸을 건 걸을겠죠 지금 되게 잘 되고 계신데 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다시 보기 당연히 남겨드려야죠 방송한 지 얼마 됐으려면 잠시만요 아 근데 끄기가 싫네요 지금 7시간 넘게 방송했는데 7시간 동안 계속 약 야불이만 털었는데 하 그냥 참 방송한 게 좋네요 예 진짜로 예 팬 가입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방송에 소중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좀 조심 안 잃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형 유튜브 영상도 올려 네 그래야죠 오늘 뭐 노래한 것만 빼면은 저작권 안 걸릴 테니까 하고 있지 랄프야 네 어 이 나이에 공장 노가다는 죽어도 가기 싫었지라고 하는데 공장 노가다를 간다는 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누가 아무나 그 공장 노가다를 합니까 예 음주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면허 운전을 했죠 예 도찐 객진이니까 그만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신체적으로 빡센 일은 20대 초반에 21살 22살 때 그때 끝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바한 것도 21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치킨집에서 일했었던 적이 있어요 항아리 치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치킨을 이렇게 초벌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 서가지고 치킨을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긴 네모난 쟁반에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기름 빠지라고 놔두면은 거기 이제 치킨 다리 잡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넓적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했었고 서빙 예 편의점에서는 대가리가 나빠갖고 계산 못해갖고 만약에 내가 또 토해내야 될까봐 어 못했고 몸 쓰는 일 많이 했죠 옛날에 어 노가다도 했었고 치킨집 알바 술집 알바 술집에서 이렇게 또 뭐 주문 들어온 거 얘기하고 주방 얘기해서 나오면은 그냥 갖다 주고 맥주 500cc 뭐 이렇게 시키면은 호프집에서 예 다섯 개씩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어 그런 거 많이 썼어요 예 그게 노동이냐? 그럼 어떤 게 노동입니까? 노동입니까? 예 어떤 게 노동이에요? 배달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컨텐츠로 배달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예 유튜브 컨텐츠로라든지 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치우면서 살짝 한 개씩 먹은 건 왜 얘기하네 남이 먹던 건 안 먹었어요 예 남이 먹던 건 안 먹었습니다 예 근데 서빙을 하러 갖다 주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살짝 떨군 다음에 예 주워다가 툭툭 털고 두리번 두리번 한 다음에 한 조각 정도 먹은 적 있죠 예 원 서빙을 해봤냐 주방에 처박혀 있었겠지 아 배달 시켰는데 이제 배달을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예 이거 배달 시간 한 시간 안 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한 시간 지금 16분 16분이나 지났는데 거기다 내놓고 아 그거 좀 씨팔 늦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지랄이야 이렇게 욕하라고요 그럼 바로 기사 뜨는 거죠 기사 뜨고 바로 족대는 겁니다 예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근데 진짜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하시는 분은 있었어요 제가 그 배달의 민족을 원래 쓰는데 배민 말고 뭐였더라 쿠팡? 예 쿠팡에서 첫 주문 시키고 하면은 뭐 3만원이고 5만원 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쿠폰 받아다가 좀 싸게 시켜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새벽에 아구찜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왔어요 왔는데 음 너무 늦고 그래가지고 연락했는데 이제 어 곧 출발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차팡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차 타고 배달하시는 거 예 요즘 뭐 자전거도 되고 차로도 되고 도보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벨도 누르지 말라고 했었고 요청사항에다가 우리 배달 주문할 때 요청사항 쓰잖아요 현관문에서 경비실 통해서 호출해주시고 올라오시면 예 놓고 저한테 사진만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써놔요 항상 요청 주문사항에 근데 1층에서부터 벨을 눌러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그게 이제 왜 벨을 누르고 저기 하지 애들도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 문 열고 기다리고 있었죠 1층에서 한마디 하려고 늦은 것도 늦은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배달 요청사항 안 보셨어요? 예 안 봤어요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하 진짜 어이가 없네 한데 뭐 씨발? 이러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서 그 얘기를 딱 똑똑히 듣고 싸울까? 했는데 그냥 놔두고 거기다가 이제 예 엄청 평을 그렇게 남겼죠 예 진짜 이거 싫어해요 내가 그때 얘기해줬잖아 맞지? 음 그랬었어요 어 그냥 싸우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어 그럴 일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예 쪼를 왜 제가 왜 쪼라요 예 딱 그 딱 봐도 그냥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그냥 안경 쓰고 이렇게 좀 덩치둠 작으시고 그랬는데 뭐 존나 얇았더라고요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배달원에 대한 점수를 아예 그냥 저기로 줬죠 별 한 개 예 그러니까 업장이랑 관련 없는데 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집가먹고 예 가게에 전화해서 배달원이 처먹었다고 전화한 데이쿤이 그랬구나 아 그거는 예 티풀도 타이밍 맞춰서 이기는 놈인데 배달원한테 쫄겠냐 아 그 라코스테 티 찢어먹은 건 바로 버렸습니다 예 제가 참 아끼는 티셔츠였는데 예 찢어지더라고요 이빨로 이렇게 뜯으니까 예 딱 라코스테 두 개예요 그거랑 이거랑 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라코스테죠 네 아 와 그러게 오늘 하루종일 그냥 노가리 까고 그랬네 니네 안 피곤하니? 네 니네 안 피곤해? 저 멀쩡해 나 방송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좀 그렇지 않냐 네 멀쩡합니다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서 자 예 아니면 이걸 해야 되나 어 오랫만에 근데 또 일하는 기분 들어서 좋지 않아? 뭔가 다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제 뭐 힘들었냐는 듯이 맞지? 예 이제 진짜 형이 사고 안 칠게 주위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것도 컸죠 가족들한테도 미안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랄프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한데 예 조조소 가스라이팅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니까 남한테 뭔가 제가 원래는 되게 그 좀 뭐라 해야 되지? 그게 심했어요 참견이 심했어요 야 근데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냐? 그게 훨씬 낫잖아 그게 훨씬 낫지 않아?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뭔가 가스라이팅 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아예 이제 남의 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아예 그냥 참견을 안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가스라이팅이 이게 진짜 그게 나오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뭔가 세뇌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방구 방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요? 또 방구석 배드리퍼로 정향할 건가요? 아니요 네 넌 레카 잘했잖아 국가 뉴스 뭐만 하면 다 가스라이팅이래 요즘 10대 20대 여자애들이 특히 많이 쓰더라 대가리 깨버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뭔가 나은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것 자체도 꼰대라는 말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이게 뭔가 가해자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남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조용히 듣고 더 편한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할 말은 많죠 왜냐하면 제가 MBTI도 ESTJ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일침 날리는 거 좋아하고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저 같은 성격은 거짓말은 죽어도 못 치니까 음 근데 방금 얘기하면서 뭔가 존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짓말은 죽어도 못 치니까 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 죄송합니다 거짓말 잘 치죠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ESTJ가 친구로 두면 안 되겠다고 친구로 두면 좋아요 ESTJ도 저 원래 MBTI 이런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되게 맞는 말 같더라고 보니까 MBTI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 좀 보니까 내 성격이랑 완전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아 이게 좀 어느 정도 맞는 건 있구나 사람 성향이라는 게 예 아 아 안 갔습니다 구라 아니었음 아 음 지코 형도 ESTJ라고요? 나요? 진짜요? 음 ESTJ가 은근히 많구나 어 왜 신용하냐고 모르겠어요 김구라 씨를 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구라 씨도 ESTJ라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확 그게 들어요 예 아 MBTI 믿지 말라고 너무 신용 너무 그거 신뢰하진 않죠 어 아 복귀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 처음 본다 방송에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까 사실 이제 사과방송하고 꺼야 되겠지 하는데 마이크 끄고 랄프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끄면 되지? 이랬는데 제 눈빛이 너무 방송에 하고 싶었었나봐요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방송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이크 키고 예 했어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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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예 쌈매는 필기 여러분들 예 그래도 늦은 시간인지 이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방송 보러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다 먹었네 커피를 양도 어마어마한데 카페인 뒤지게 먹었네 잠시만요 새벽 감성 코트 대체자가 없어 새벽에 야부리 털고 뭔가 새벽에 잔잔하게 방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짜로 한 이틀 전에 방송 봤었지 또 찔끔찔끔 봤어 그러는데 음 음 보라다죽음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당연히 뭐 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또 합방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제 지금 스탠스가 어 위치도 그렇고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좀 현타 온다 새벽에 그냥 뭐 별로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외부적인 영향 안 받고 그냥 나 내 할 거 방송해야지 그냥 독불장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내 길 가야지 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오셔가지고 야 너는 뭐 이렇게 롤하고 뭐 대회하고 뭐하고 하는데 뭐 CK 이런 거 하는데 너는 뭐 안 하냐? 완전 외딴섬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에 또 휘둘리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아이씨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어울리거나 이렇게 섞이지 못하면은 어 안 되나?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스타는 진짜로 제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전설의 6레어 사건 모르세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방송에서 뭐 크루 대전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그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저그를 뒤지게 못해요 근데 6레어를 짓고 병신짓 존나 해가지고 예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롤도 재능 없고요 스타크래프트도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고 뭔가 네 그렇겠습니다 예 보라라는 게 뭘까요? 그냥 혼자서 노가리 까고 뭐 그냥 이런저런 컨텐츠 하고 혼자 솔방하는 거 보여주던 거 막 보여주고 하던 거 한다 그래서 그게 보라 일까요?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보라라는 거는 그 이름이 확실히 어느 정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합방도 해야되고 보여줄 게 많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은 되죠 솔직히 음 아무튼 네 씻고 걸게요 아니 뭐 제가 뭐 지금 뭘 가릴 처지가 아니고요 뭐 불러주는 곳이 이제 있다며 정말 예 최선을 다해서 그 합방에 임하는 모습은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뭐 휘둘리거나 뭐 채팅창이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합방 할 때는 그래도 좀 재밌게 잘 해봐야겠다 그래야 아무래도 어 좀 잘못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방송할 때 쓸모는 있네 이런 소리는 제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무래도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왔어요? 음 음 펜 가입 감사합니다 네 레종 아이스블랑이요 네 음 술 먹방도 해보고 싶긴 하네요 술먹은 지 존나 오래됐어요 방송 아니면 저는 원래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서 예 왜 유튜브 영상은 안 올라오나요 이제 올려야죠 예 한 계 벽을 느꼈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아이디어 있으면은 그때그때 해가지고 크리에이터 활동해도 괜찮지 않을까? 제가 또 목표가 있어 희망이죠. 신기루 뭐냐면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저는 뭐 다른 방송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데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을 방송 영상 찍는 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22시간은 오로지 온전히 4시간 이렇게 살면서 달에 막 8천, 1억, 1억 4천 1억 6천 이렇게 버는 진짜 얼클 유튜버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꿈꾸고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곤 싶었어요 크리에이터 활동을 근데 확실히 시청자들이 제 구독자분들이 제 방송 영상이 올라가면은 그 소스 자체가 이제 방송 영상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스 자체가 이제 인방을 통해서 영상 소스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잘 안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편가기 감사합니다 진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송만 잘하면 되지 방송만 잘하고 내 것만 잘하면 되고 자기 뭐 아이덴티티나 자기 색깔만 있으면 되지 방송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외모적인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뭐 인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받쳐줘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좀 깔고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 방송 아무리 뭐 잘하고 해봐야 인성이 안 좋고 이미지가 안 좋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저는 임방판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진짜 맨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과도 쳐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팬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방송 제가 이제 12년 차죠 네 201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10년 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래 했네요 저도 어 그래서 이제 뭐 형님 저 5년 차 팬입니다 8년 차 콧박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고 좀 아 올해 봤구나 예 중학교 때 봤었는데 벌써 성인 됐습니다 벌써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팬가기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많은 팬들을 또 군대에 보내고 하겠죠 그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응 잘 죽어 잘 뒤져 이랬었는데 씨발 어 넌 군대 가는데 씨발 풍선 100개 죽고 가냐 꺼져 그냥 이랬었는데 아 지금은 안 그래야죠 예 팬가기 감사합니다 코트야 우리가 개백수 같지 아니요 예 백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내일 다들 일일이 뭐 오후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응 그 뭔가 방송 틀어놓고 자기 일 하는 거를 그런 류의 시청자분들이 좀 많았어요 고등학생 때 봤는데 어 군대 갔다 오고 지금 31살인데 너도 늙는구나 X같다 C.O.B. 예 코트야 나 지금 트럭 운전하는데 운송 화물 운송하는데 어 네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러면서 한 번씩 쏴 주시거든요 예 예 슬슬 각반 차고 나가야 된다고요 노가다요 노가다 요즘 뭐 예전엔 제가 그 노가다 하루 딱 뛰고 오면 6만원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5천원 뛰어갔어요 직업 그 훌 직업 그 저기 연결해주는 사무소에서 예 노가다 사무소에서 5천원 뛰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편의점에서 야간 하시는 분들도 제 방송 많이 봤죠 어 틀어놓고 있으면 시간 잘 간다고 13에서 요즘 14만원 아 확실히 좀 오르긴 했네 예 요즘 시멘트 나름에 17만원이에요 다 노가다 하세요 이렇게 잘하세요 예 힘든 일이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노가다 그리고 뭐 쿠팡 상하차 이런 거잖아요 용접 25만원 받아요 와 많이 버네 예 녹아다 반이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이것만 얘기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는데 이제 이건 오토바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일 그 이제 바이크를 타고 동호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딜 간다 나 오늘 강만장에 간다 강화 만남의 장소라고 바이커들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명소가 그래서 강만장 가는데 오늘 뭐 같이 가실 분 없나요? 그래서 아 저 청라 사는데 저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헬멧 딱 벗자마자 저는 저를 모를 줄 알았는데 어?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? 이러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러고 가서 그냥 둘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근데 앉아가고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형님 괜찮아요 저도 직업이 경찰이라 어디 가서 제 직업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약간 좀 멘탈이 멘탈이 살짝 나가더라고 아 그때 진짜로 직업이 경찰이라 이제 오토바이 이제 사이카라 그러죠 예 이제 오토바이를 잡는 경찰이 따로 있어요 교통경찰 예 교통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사실은 좀 뭐 속도를 좀 많이 내기도 하고 살짝 뭐 신호를 조금 깐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좀 정차선이 있는데 앞으로 바퀴가 조금 나갔다라든지 완벽하게 어떤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때 근데 가는 길에는 내가 그렇게 좀 양아치처럼 운전을 했었는데 오는 길에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말 신호대마다 딱딱 서고 예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음 짬뽕 사주고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깜짝 놀랐었어요 경찰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취미가 은근히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아우 노가리만 깠는데 예 내일부터는 좀 콘텐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아까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 뭐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딱 한 곡만 하겠습니다 한 두 곡 정도만 하고 또 계속 조금 이어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예 많이 지루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과방송하고 그랬으니까요 예 스으으 뭐 이렇게 다 이야기가 노잼이냐 전 재밌었는데요 하 감사합니다 예 노래 좀 많이 부족해도 예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노래 연속도 좀 많이 해볼게요 좋은 노래들 많은데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서 예 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예 무너진 거는 어떻게 방송으로 앞으로 많이 하면서 되갚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방송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서 반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내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